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2천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 임플란트가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외부 감사인인 인덕 회계 범위는 재무제표에 대해선 적정 의견으로 판정했으나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은 비적정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내부 회계관리제도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내부 통제 제도로 이에 대한 비적정 의견은 투자 유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측은 올해 말 기준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으면 해소되는 사안이라며 비적정 의견에 대한 개선 목적으로 3.1 회계법인에 의뢰해 내부 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설계와 적용을 마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오스템 임플란트는 2천억 원대 회삿돈 횡령 사건이 발생해 지난해 1월 3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정지된 상태입니다.